엉덩이 막기 야 물병 돌리기 나 엉덩이 막기 재밌을 것 같은데 물병 돌리기 물병 세우기 여기 세워져 벌칙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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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한 번 하면 싱거우니까 두 번 두 번 성공해야 빠지는 거야 벌칙은 돌리지 말자 엉덩이 막기로 가자 엉덩이 막기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여기서 룰이 하나 더 있어 맞는 사람과 때리는 사람이 다 웃으면 안 돼 웃으면 보는 사람도 웃으면 안 돼 때릴 때 그러면 그 사람도 맞는 거야 웃으면 또 맞는 거야 오케이 웃지마 가면 하나도 못 잡고 가면 하나도 못 잡으신 것 같은데 두 번이다 두 번 오 오 오 오 근데 실패해도 정립되는 거야 히 히 히 히 히 히 입만 살아가지고 미안합니다. 갖고 와. 야 잠깐만 너무 위험한데 이거. 그치. 넌 날 배신하면 안 되지. 한 번씩 남은 거 이제 둘 다. 한 번만. 안 돼. 응 안 돼. 응. 안 돼. 아 하지 마. 왜 하지 마. 아 진짜 안 되잖아. 야 그걸 왜 미쳤다 야. 야 나도 못 했는데. 살살. 오 예스. 때릴 수 있다. 오. 지금 이거 다 한 사람 다. 오. 남은구나. 아 너무 쎘어. 디노 씨. 너무 쎘어 너무 쎘어. 답을 잃었죠. 어. 아. 잠깐만 나 시켜쓰지 마. 나 두 번. 너 한 번. 오케이. 와 나 진짜 세게 때리고 싶다. 끝. 아. 너가 끝. 오케이. 1대1이야. 디노. 아니야 아니야. 디노가. 디노가 엉덩이 맞게 하다 했는데. 너 못 해. 아니야. 안 돼. 아 너무 쎘잖아. 진짜. 알려줄 필요 없어. 알았어 알았어. 끝. 오케이. 아 제가 먼저 했구나. 디노가 아니야. 디노야 너 한 번 남았어. 디노 한 번 더 기억해. 아 이게 후궁도 있는 거야? 아 그래. 아 그렇네. 어. 안 돼요. 어차피. 아. 아니 디노가 그렇게 좋아하는 벌칙. 엉덩이 맞기를 직접 맞게 되니까. 야 이건 침묵이다. 웃거나 떠들면 바로 같이 맞는 거야. 옆에 있는 사람 있으면 안 돼. 어 다. 자 그럼. 땡. 땡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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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엉덩이에 탄력이. 아 진짜 엉덩이에 탄력이. 마피아도 하고. 마피아도 하고. 엉덩이들이 왜 이렇게 웃기지? 벌칙 엉덩이 맞기도 하고. 아니 그냥 맞는데도 웃겨. 네. 진짜 재밌을 것 같아. 아. 엉덩이 맞기 벌칙을 직접 그 의견을 제시했는데. 맞아 보니까 뭐. 어떠세요? 아. 아 저는 사실 생각보다 안 아플 줄 알았는데. 아플 줄 알았는데. 안 아프더라고요. 생각보다 안 아픈데. 생각보다 안 아픈데. 웃겨. 아 근데 형 거 좀 아팠어요. 아팠어? 형 거 좀 아팠는데. 와 이게 맞는데. 와 진짜 이게 엉덩이가 지금 되게 뜨겁거든요. 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게임들 간만에 멤버들과 함께 해서 너무 재밌었고. 네.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보시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대. 세븐틴. 감사합니다. 안녕. 세븐틴. 세븐틴. 세븐틴.